2차전지의 기세가 과연 무너질까? 무너지면 그 다음은 뭘까? 2차전지 좋은 거야 다 알죠? 근데 그냥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시장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2차전지는 왜 이렇게 거침없이 올라가는 걸까?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무너진다는 걸 가정해서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걸까? 요즘에 시장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S&P500 차트인데요. 또 1월에 예상보다 너무 좋았죠? 이 흐름을 봤기 때문에 이 정도 내려오는 거 절반 정도 내려왔다고 할 수는 있지만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엊그제는 또 최악의 날이었다면서요? 근데 사실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해서 최악의 날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그동안 기대감이 좀 과했고 금리와 달러가 서서히 올라오더니 결국 그 누적된 피로들이 시장에 충격을 한 번에 이렇게 줬던 날이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니까 코스피도 예외일 수는 없었죠. 최근에 전고점, 전고점을 앞두고 계속 뭔가 단기 박스권을 형성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여기를 이탈해버렸던 어제의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뭐 이 정도면 괜찮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전고점은 진작에 넘었고요. 800선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 1등 공시는 역시나 2차전지라는 것에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올림픽으로 따지면 양궁 같은 거죠. 효자 종목, 쇼트트랙 같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테슬라 주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2차전지뿐만 아니라 전기차 섹터 전체를 테슬라가 끌고 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테슬라발 치킨게임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사실 처음엔 좀 불안했어요. 테슬라가 가격을 이렇게 내린다? 테슬라에도 지금 수요가 불안불안하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아닐까 했는데 이게 웬걸 가격을 내리자마자 반전 아닌 반전이 일어났죠. 수요가 금세 회복되면서 경기 침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도 와, 역시는 역시다. 테슬라는 테슬라다를 입증해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조금 재미없을 수 있지만 이것보다도 오늘은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좀 추가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주가 보고 있으면 단순히 테슬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만 돌려서 보면 1월에 시장이 왜 이렇게 올랐나 그 상승세는 금리 하락, 달러 약세, 여기다가 또 물가 하락 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작년 내내 고통받았던 성장주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해도 낙폭과 대주라고 불렀던 이런 2차전지 그리고 IT, 또 그리고 또 뭐 있죠? 뭐 게임주, 플랫폼주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아시다시피 금리가 다시 급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아마 쉽게 인하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당분간 높게 유지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시장과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다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좀 연준이 금리를 오랫동안 가져간다고 해도 작년이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작년에 그렇게 엄청나게 막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했던 것도 일단 최대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빠르게 당겨놓고 내년은 조금 쉬자, 내년은 좀 편안하게 가져가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빨리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젠가는 금리 인하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주, 전체 시장 반등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죠. 성장주냐, 가치주냐, 뭘 사야 되는 거냐. 물론 초고수라면 지금 살짝 뭐 가치주 탔다가 연준 정책이 좀 완화되는 과정에서 다시 성장주로 갔다가 이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일개 개미잖아요. 그 타이밍을 정말 알고 싶어도 잘 모릅니다. 항상 그 타이밍 재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퀄리티 주식을 사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퀄리티 주식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하죠. 각자의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재무 구조가 상당히 탄탄한 종목, 누군가에게는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누군가에게는 이익률이 높아지는 종목,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찰스쇼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장주와 가치주의 특징이 좀 섞였다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양쪽 극단에 있는 플랫폼주, 돈 잘 못 버는데 중소형 플랫폼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도 잘 안 되는데 그냥 성장하겠지라는 기대감, 그런 거 말고, 그리고 성장은 정체됐는데 그래도 얘네 망하지는 않겠지라는 기대감, 그런 거 말고 성장도 하면서 숫자도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선택지를 몰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해석을 하거든요. 그게 왜 좋냐면 경기 침체가 오든 말든 어쨌든 숫자도 내주고 그 다음에 또 성장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주가가 재미도 있고 뭐 이런 쪽이잖아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 작년 시장이 워낙에 최악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만큼은 아닐 것이다,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다들 조금씩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괜히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올해 1분기가 고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그래서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2차전지인 거죠.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거? 그리고 따라서 2차전지 시장이 같이 성장하는 거? 이거 뭐 굳이 제가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 말 하면 입 아프니까 길게 설명은 안 할게요. 그리고 또 이거는 근데 한번 재밌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유럽 증시가 막 영국,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난리라면서요. 물론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유럽의 관광 이런 것들이 계속 열리기 시작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독일은 제조업이 중심이고 그 독일의 제조업 경기가 올라오는 걸 이끄는 게 배터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국 시장 많이 보고 중국 시장 많이 보고 그걸 뭐 한국에서 배터리 업체들이 타겟팅해서 막 진출한다. IRA 얘기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미국, 중국, 한국뿐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지금 2차전지의 진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공존하는 시기에는 2차전지가 딱이다. 그래서 이런 에코프로 비엠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코프로 비엠을 사야 되냐?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에코프로 비엠이 왜 이렇게 강한가? 거기서 첫 번째 기준이 나오는데 이 그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전지 중에서도 그 안에서 막 양극제니 음극제니 뭐 분리막이니 뭐 되게 많이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서 따로 거 머리 아파서 잘 몰라도 양극제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제일 비싸라는 거는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제일 탄력이 좋았으니까 근데 그중에서도 지금 당장 숫자를 내는 2022년 기준으로 캐파가 가장 큰 기업이 바로 이 에코프로 비엠이라는 거죠. 물론 2023년에 조금 뭐 따라잡히기는 해요. 다른 기업들도 막 이거 돈이 되네 하면서 엄청나게 증서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1등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1등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업이 이 에코프로 비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서 아 지금도 숫자를 낼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겠구나 퀄리티가 있는 종목이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 다음은 가장 빨리 그러면 숫자를 그 다음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어 이제 당장 신규 캐파 가동 계획을 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LNF가 당장 1분기에 100% 가동을 앞두고 있고요. 2분기에 포스코케미칼 3분기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일부 가동부터 100% 가동까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하면 할수록 좋잖아요. 지금 점점 더 양극제가 많이 수출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는 전략도 순차적으로 가져가는 전략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나는 양극제 좀 식상한데 뭐 신선한 거 없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기술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양극제랑 음극제가 너무 할 줄 아는 기업들이 많아지니까 경쟁이 심해지고 거기서 또 점점 더 개량하고 더 좋은 양극제, 음극제를 생산하기 위해서 왜 요즘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죠? CNT 도전제 그러니까 거기에 전자들의 이동을 더 원활하게 도와주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 뭐 나노신소제, 동진세미캠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이제 실리콘 음극제 음극제 시장에서 정말 핫한 그런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제는 실리콘으로 만들면 더 음극제가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개념이죠. 이쪽에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리스트가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폐배터리 빼면 섭섭하죠. 계속 나올 겁니다. 성일하이텍, 세비캠, 에코프로, CNG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IS동서도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그 계열화 얘기를 하면서 또 시장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죠. 같이 껴서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언젠가는 여기까지 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고체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그 첫 번째 원칙에 좀 위배됩니다. 퀄리티주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은 있는데 지금 당장 숫자가 나오나요? 전혀 안 나오거든요. 너무 멀었어요. 뭐 2030년 가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이상 걸릴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기대감을 가져가는 관점에서 숫자도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전해액.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 전해액을 고체로 만들겠다는 게 전고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해액 기업들이 계속 고민을 하겠죠. 과연 이 전고체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러면은 이쪽으로 접근하시는 방법도 뭔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나는 근데 뭐 이런 거 다 머리 아파서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런 거 다 좋다는데 2차 전지 싹 모아둔 ETF 없나? ETF 말고 더 좋은 종목이 있네요. 이렇게 2차 전지에 진심이라서 온갖 리튬 부터 폐배터리 그리고 양극제 다 하는 그런 기업이 바로 이 에코프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탄력을 주가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거 신규 매수할 용기가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뭐 까딱하면 진짜 고점에서 엄청 세게 물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얘 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주들이 요즘 너무 오른 거는 냉정하게 사실입니다. 중국도 사실 2차 전지 하면 절대 안 꿀리는 나라인데 차이가 수익률 차이가 이만큼 벌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2차 전지를 끌어올린 그 원동력이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이었는데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확실히 정리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도 주가가 왜 올라가냐? 여기서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끼리 열심히 영차영차 그 동학개미운동 생각나네요. 그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섹터별로 한번 정리를 또 해봤습니다. 유한타 증권 자료를 참고해봤는데 양극제는 일부러 안 넣었어요. 말 안 해도 뭐 100배 넘어가고 이런 종목들도 막 허다하니까 음극제도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종목별로 분명히 차별화되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서 얘가 고평가일지 얘가 저평가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맞춰나가는 관점에서 이쪽으로 한번 공략해보는 전략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박 이 정도면은 저평가일 수도 있겠네요. 종목에 따라서는 업사이드가 좀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동이 좀 걸리다가 내려오고 있는데 어 내려오면 잡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기 먼저 꺾이기 시작했다는 게 좀 좀 껄끄럽죠. 씁쓸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고요. 전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동박처럼 종목에 따라서 조금은 괜찮은 종목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아주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냥 이거 열어두시고 섹터고 뭐 양극제고 뭐 이런 거 잘 모르겠다. 종목 중에 PER, PBR 싼 거 뭐 없냐. 이거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니까 나는 2차전지 여기가 끝물인가 보다 싶으신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증권사놈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증권사놈들 와 이건 여기가 끝이다 확신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2차전지가 쉬어갈 때 과거에 어떤 업종이 올랐는지 또 신한투자증권에서 친절하게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넣어봤는데요. 금융, 경기소비재, 산업재, 유틸리티 섹터별로는 이렇게 되고요. 업종별로는 은행, 운송, 철강, 호텔, 레저, 화장품, 의류, 기계, 비철 확실히 시클리컬이 좀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클리컬 순환매가 이미 돌기 시작했죠? 그러면 2차전지가 쉬어갈 타이밍을 이미 우리는 놓치고 있을지도 혹은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박명석의 한마디입니다. 진짜 팔아야 할 땐가 이 K주식이라는 게 여간에서는 장기 투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정도는 다 팔면 다 팔면 또 날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정도는 정리했다가 살짝 간 보면서 또 슬슬 안 좋다 중국의 역습이 시작됐다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또 내려가는 저점 한번 테스트하면서 그때 또 접근하고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알면 제가 에코프로 가만히 버텼다가 다 벌었겠죠. 근데 오늘은 2차전지 투자 전략, 투자 방법에 대해서 신기수들 포함해서 다 이렇게 쭉 나열을 해드렸으니까 그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로 취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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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